아가 있는지 몰랐어? 서미야! 자은이 잘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옛날보다 화가 많이 났네 아가 있는지 몰랐어? 아가 응 먹어 먹어 금비야 금비 먹어요 아가는 어디 갔어? 애기 보여줘야지 인사시켜줘야지 까망아 거기 숨겼어? 애기? 까망아 아가 데릴러 어디 가? 저게 숨겼나? 아가야 아가는 이렇게 안 보여줘 땡이 여깄네 땡이 여깄네 너 혼자 있어? 혼자 있네 땡이 거든지 에이 아가 아가 아아 가만하 땡이야 먹어 괜찮아 점이야 어 점이 많네 점이 아 점이 살아있었네 저미야! 어우, 저미 맞아. 저미가 살아있네. 일로 와. 저미야. 저기 가서 먹어. 저미야. 어머. 저미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알았어, 알았어. 일로 와봐. 어디 피신 갔다 왔구나, 너. 3주 만에 만나네. 아이고. 아이고. 와, 시도 몇 달 만에 있는 거. 저미야 여기 있다. 저미야. 저미야. 아기 잘 있지? 저한테 thoughts. 자연아 이리와. 자연아. 에이. 우리 자연이. 3주 만에 보내. 이리와. 잘 있었어? 자연이 잘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이고 따져 먹어 아유 경계하는 거지 닭대 잘 먹어 흐흐흐 괜찮아 새끼 독립시켰나 애기 데려와서 먹어 시도 시도야 옛날보다 화가 많이 났네 한동안 안 나타나도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아휴 깜비 여기서 지내는구나 깜비도 조심히 있어 콩이랑 친해졌나 까망아 애기도 데리고 와 애기는 벌써 4개월인데 애기 데리고 와 데리고 다녀야지 땡이야 와서 먹어 어? 점이야 점이네 그래 점이야 애기 잘 있어? 괜찮아 애기 이름 져줘야겠네 흐흐흐흐흐흐 까망아 자리 옮겼네 흐흐흐흐 아휴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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